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남편께서도 음악 하신다고 하던데? 남편이요? 전 결혼 안 했는데 아직 아, 미혼이세요? 네 아, 그래요? 네네 아니, 근데 이거는 가능한 사람만 얘기해서 그렇지 네 소지섭 돼요? 소지섭 돼요? 소지섭을 매니저로? 왜 꼭 저렇게 연약한 친구들만 얘기해야 돼요? 진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얘기해도 돼요? 얘기하세요 원빈 씨요, 소지섭 씨요 송중기 씨도 포함해 주세요 매니저로요? 네